안녕하세요. 타임톡스 클리닉 윤지영 원장입니다. 제가 선정한 2019 슈퍼루키 뷰티템은 메이크온의 써머웨이브 아이리프트입니다. 고주파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눈가의 표정 부위 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케어해주죠. 연약한 눈가에 사용하는 만큼 먼저 안정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써머웨이브 아이리프트는 스마트 동작 센싱 기술로 기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만 작동되며 아이세이프티 인증으로 눈가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부위에 써머웨이브 아이리프트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미간, 팔자 부위 등 여러 작은 부위를 섬세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려보이는 동안 외모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써머웨이브 아이리프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